야 확실히 야가 야가하듯 너는 자놈아 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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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야. 눈 장난이지? 때려 다비가 다리를. 뺨을 때려 뺨. 무슨 상황이지? 무슨 상황이지? 우리가 중간에 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.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?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을 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제2인기 정보와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슴이 누군가가 아주 잘 손을 잃을 해서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